안녕하세요.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베이징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국가통계가 흘러나왔습니다. 금년도로 지난 3개 분기, 쉽게 말해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중국의 조세수입이 5% 감소했는데 비조세수입, 즉 무슨 벌칙금이나 조세채납에 대한 추징금 이런 것들이 14%가 증거였습니다. 이거는 국가재정을 운영해 본 분이 아시지만 이건 뭔가 좀 잘못되게 국가재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헝그리 타이어가 된 중국의 지방정부와 주방경찰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사연인즉 참 안됐습니다. 지방정부나 지방경찰이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40% 정도는 중국은 토지가 극유제니까 건설업자한테 이렇게 팔고 그 수입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위기 때문에 이 토지 매각 수입이 3분의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전제에서 보면 총 재정수입이 한 20-30%가 날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무원 임금을 못 주고 삭감하고 날려간 겁니다. 랴오링성의 어느 도시에 동물원의 사육사가 자기 6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 뭐 이러다가는 사료값도 못하면 동물 굶어주겠다고 이렇게 난리 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중요한 사람부터 이렇게 임금지인데 동물원의 사육사는 끝발이가 밀리니까 이런 현상인데 또 텐진시에서도 어떤 공무원이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아서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을 먹고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지방도시, 이런 동물원의 사육사 이런 사람들만 그러냐 베이징시도 잘 나가는 베이징시에도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차이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면 Profit-driven law enforcement,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경찰이나 지방정부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돼서 지금 난리인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던 게 제일 쉬운 방법이 벌금 팍팍 매기는 거죠. 과징금 매기고 그 사이에 세금 안 냈는지 세무조사해서 민합세금 추징하고 거기다 과징금 매기고 그러는 건데 벌금이라는 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지방자치제를 하는 데서는 지방자치의 지방자치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 도시의 시재정 수입이 중요한 부분이 교통위반 딱지인가 봅니다. 그럼 경찰 한 명당 한 달에 천 개 떼라고 배당이 내려오나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책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보니까 월 초에 경찰들이 딱지를 많이 떼고 월만에 많이 떼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부지런한 경찰은 천 개 딱지 배정이 내려오면 열심히 월 초에 떼버리고 후반기에 느긋하게 지내는데 게으른 경찰은 어슬러온 거로 월만 되면 급하니까 할당치 걸리고 막 뗀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지방자치에 오를 때 벌금 매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금이죠. 기업 막 세무조사에 하고 20년, 30년까지 막 뒤져서 추징하고 과세금 매기는 건데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야기하는 헝그리 타이어가 된 지방정부의 관리들이나 경찰들이 자기 동네만 헝그리 타이어가 된 식으로 들치는 게 아니고 같은 가면 나무 동네에 이렇게 시키면 다른 성에 가서 이렇게 벌금을 매기고 난리를 침대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지도해 보시는 광동성 남쪽에 있는 어느 경찰은 무려 천 킬로로 막 중고를 제가 화살표했습니다. 올라가서 후베이성에 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만 우한에 가서 소셜미디어 업체를 덮쳤어요. 광동성 남쪽에 있는 경찰이 완전히 남의 관할 구계가 덮쳐서 25명의 직원을 체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 말이야 불법적으로 온라인 카지노 했지. 너 온라인 카지노에 우리 광동성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어. 그러면서 광동성 펄리스 은행 구자로 4천만불 송구매하라고 그 회사 회계 당국자한테 이야기했댑니다. 이건 뉴욕타임스에서 흘러난 이야기죠. 이야기 들어보면 이 회사는 억울하다. 우리 그런 일이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1600명 고용했는데 결국은 뱅크로우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산둥성의 어떤 펄리스는 후베이성의 어떤 회사를 덮쳐서 350만불 벌금을 매겼는데 이게 후베이성의 어떤 회사는 피라미드 판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벌칙을 규정을 어겼나 봅니다. 그리고 또 막 세금 막 뒤지는 거죠. 어느 주류 회사는 1200만불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언제부터 세무조사를, 세무조사를 언제까지 뒤집어냈냐면 90년대 중반, 20, 30년 중간 추적했고 뭐 하고 그리고 어떤 석유회사는 또 한 20, 30년 세무조사당했고 7천만불 추징당하고 난리난 겁니다. 여기에 끝이도 않고 그 다음에 툭 하면 거의 민간기업이나 민간상인의 은행구자로 동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외신의 예를 낳은 거 보면 이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참 잘합니다. 이게 세계 최대의 도매시장이 있는 데입니다. 저 아주 시장인데 이 시장 상인들의 은행구자를 1만 3천 개로 폴리스가 동결해 버립니다. 동결해 버렸대요. 이것도 뭐 이웃이에 있는 폴리스가 아니고 다른 성에 있는 폴리스들이 개발하고 동결했답니다. 그 명분은 이웃이 도매상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 돈세탁의 냄새가 나고 신용사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웃이에서 물건을 사간 구매자들이 어떤 범법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된다. 이런 식으로 만 3세계 은행구자를 동결하니까 이웃이에 있는 상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벼러 아닙니까? 도매상인은 동대문 도매상가 가보면 만나는 사람한테 의류 100벌, 1000벌 팔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사실 신분 확인하고 그러지 않고 은행 관리만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내 물건 사가는 사람이 범법 행위인지 어떻게 내가 난리 친 겁니다. 하도 민심이 그렇고 그리고 또 EUC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페어를 해요. 유명해요. 전 세계 상인들이 몰려들고 이거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EUC 당국이 급하니까 베이징에 부탁을 하니까 베이징 조세당국한테 배웠고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차이나의 무효권에 심각한 역량이 있다니까 베이징 봐도 말이 되거든요. 지방폴리스들이 넘어졌으니까 야야야 은행구자 동결이 풀어줘 풀어져서 결국 92%를 풀어줬대요. 거꾸로 말하면 92% 상인들의 거래는 그냥 무조건 경찰이 그냥 구자를 동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중국의 지도자가 국진민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심각한 부작용이래요. 부작용. 왜냐하면 강한 국유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중국경제에 이끌어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중국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등시화업행하고 장점이 후진당하고 자본주의를 도입했는데 공산주의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국유기업만이 진짜 기업이고 나라를 이끌어낸 좋은 기업이고 민간기업, 개인기업은 자본주의적인 행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등시화업행이나 후진당하고 이제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국진민태나가니까 지방관려들하고 지방폴리스, 경찰들 그리고 중국인민들까지 민간기업은 자본주의의 잔재라 그러면서 민간기업에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외신이 비꼬는 프로 얘기했는데 국진민태나가면서 중앙정보, 베이징은 빅샷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에서 드라이버 빡 크게 낳는 식으로 큰 놈, 드라이버 헤드 크잖아요. 큰 놈만 잡아댑니다. 중앙정보는 그러니까 IT공용, 알리바바, 텐센스, 마인 같은 데는 확 잡아서 추징금도 수천하고 때리고 그러고 보니까 베이징이 민간기업을 후려 잡으니까 지방정보가 여러 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한번 치자 그러면서 잠뻔질을 자기 동네에 있는 민간기업 또는 원정까지 가서 날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베이징 중앙조사당국이 지방당국한테 아무리 어렵더라도 20, 30년 전까지 민간기업 장부 뒤져갖고 생무 조사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를 했는데 이렇게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헝그리 타이거가 배가 고픈데 지방정보들이 당장 돈줄이 없는데 뭐 한가한 베이징 이런 조세상국 얘기 안 듣고 국진민태라고 폼 잡게 막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중국 정원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부동산 위기하고 맞물려서 왜 그러냐면 중국 정지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60%고 도시 일자리의 80% 새로운 좌대 90% 세수의 55% 타지 말고 이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등샤평 장점은 후진다우 시대에 민간기업이 컸는데 이거를 신모택동주의 그런 사상에 의해서 국진민태라니까 경제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의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기업도 our own people이다. 중국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정이 궁핍한 지방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찰들이 민간기업을 수려치는 것을 완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중국 차이나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고 특히 엄청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베이징이 점잖게 한마디 한다고 이 문제가 헝그리 타이거의 어떤 이런 민간기업에 대한 거친 행위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méde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affecting nä lequel 먹은 ...? childishing에서 다시 쫓아 날ozamos séismo 극복하는 tre가 emic loading addresses loops ady dit Moss accommodate magnets